김정은과 그 가족들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비자금을 1조 원이 훨씬 넘는 비자금을 일본, 홍콩, 마카오 45달러 정도가 여러 나라 운행에 나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사부 팔아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 제품 기밀 같은 것도 빼내요 100원씩만 뽑아내면 한 달에 50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는거든요 어느 기간에 또 손을 대지 못하는 성욕으로 여투를 들여온다든지 말을 수입한다든지 마신용 식기장 건설하는